친구들 안녕 오늘은 자 여기 다이어리가 보이지? 다이어닐은 그냥 다이어리처럼 보이지만 보통 다이어리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영상에만 잘 안보이는데 이게 맨들맨들한 종이같은? 약간 기름마른 것 같지만 그래 그리고 이거를 여기 스티커를 모일 수 있는 스티커북이라고 해 여기 스티커를 모이고 스티커를 뗄다 붙였다 여기 스티커를 모이면 언제든지 들고 가든 간 스티커를 보통 다이어리에 붙일 수도 있는거고 그런거야 보통은 스티커북이 쫙 이거는 메모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리고 그냥 같이 우리 앨리스잖아 누가 이거 앨리스 교장선생님이 다 줬잖아 그래서 이거는 스티커북은 스티커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탁탁하려? 아니 그런거였지 살을 잡을 수 있는게 살을 조금 그렸거든 그래가지고 살은 안하는게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스티커 이쁘지? 이거는 내가 두개를 봤거든? 스티커를 샀는데 스티커가 되게 이쁘지? 내가 옛날에 일기장에도 붙였던건데 지금은 스티커를 일기장에 안 붙여 근데 이 스티커를 여기다 오늘은 붙여볼거야 1점이 끝나면 1점이 끝나면 1점이야? 1점이 끝나면 나보기랑? 어... 글쎄요 화사하니까 화사 잘할라올게 그건 적응 어? 뭘로 하지? 릴리 뭐먹어? 뭐먹어? 릴리 네, 릴리 니 손지라면 릴리야 아!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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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다. 음? 음? 지금의 샵은 김에데기 여기 있는 스티커, 쌤거김나 구봐 끝! 어? 왜 잘못 치는데? 친구들 이게 안 묻는 메모지였지 뭐야? 그래서 이 스티커로 붙잡을거야 이렇게 자기 붙이고 싶은 각도에다가 이렇게 붙잡았어 자 이렇게 릴레이 스티커보 스티커를 못 잡고 일단 나만 붙잡을거야 자 여기있어 이게 자신당 원하는대로 꾸멸 수 있거든 일단은 에리피가 보여야겠다 자 먼저 자 이제 얘를 붙잡을거야 우와 자 뜯다 붙잡아 뜯다 붙잡아 되는거야 일단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뜯다 붙잡아 이렇게 뜯다 붙잡아 할 수 있는거고 이렇게 뜯다 붙잡아 할 수 있는건데 일단 빨리 붙잡을게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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